한국외고대학교 말레인도네시아어학과 슬라마시앙 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말레인도네시아어학과 이현입니다 오늘 다양성과 포용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포함하여 국가기본정보,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도는 남아시아에 속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도서국가로 이렇게 적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혼돈하는 이유가 국가명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인도를 뜻하는 인도스와 그리스어로 섬을 뜻하는 네소스가 결합된 말로 인도열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0년 한 영국인 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가 후에 인도네시아 국가명으로 된 것이죠 동남아시아는 크게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뉘는데요 도서부 동남아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대략 7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다소 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입니다 서쪽 끝에 사방에서 동쪽 끝 멀아옥계까지의 거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거리와 유사하여 역시 비행기로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넓은 나라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동서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3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뉴스 등의 방송과 신문기사, 주요 행사 등에서는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항상 공지를 해줍니다 수도인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서부에 있기 때문에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이 보통 많이 사용되고요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 기준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수식해주는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몇 번째로 라는 수식어구가 많이 붙는데요 이러한 수식어구가 인도네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많은 섬들 중 한 35%에 해당하는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요 9천 개가 넘는 섬에는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동남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은 생산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젊은 중산층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입니다 세계 3위의 열대 산림보유국이고 동남아 최대의 목재 생산국이며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인구대국, 자원부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인도네시아는 미래시대의 동반자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젊은 생산 인구,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 특히 구매력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인 자카르타는 자화섬의 서부에 있는데요 극심한 교통체증, 지구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점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동부깔리만단으로의 수도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그 실행 방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명은 상메라푸티인데요 빨간색을 뜻하는 메라는 용기를 상징하고 흰색을 뜻하는 이 푸티는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350여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독립투쟁 시기에 독립인도네시아 깃발로 사용했던 것을 1945년 독립을 선포하면서 국기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편의 사진은 수도 자카르타의 전경인데요 인도네시아를 개발도상국으로만 생각하고 갔다가 자카르타의 화려한 외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사진은 발리섬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울루와토 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라는 휴양지로 매우 유명하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발리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발리섬을 플라우데왑타 신들의 섬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보로부드루 사원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불교 사원으로 중부자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의 특징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문화가 다양성과 포용을 특징으로 지니게 되는 배경으로는 그 지리적인 위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서세계를 해로로 연결하는 진검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만남과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인도, 중국, 서아시아로부터 불교, 유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문화를 대대적으로 수용하고 16세기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을 시발점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구 문명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고 또 포용하며 융화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사회문화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다종족, 다문화, 다언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약 300여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종족이 고유의 언어, 문화, 전통, 관습 등을 유지하며 인도네시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인도네시아가 다양성을 분열과 갈등의 잠재 요소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국가의 큰 자산이며 독특함으로 여기고 언제나 이를 전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인도네시아는 이 국가를 표현하는 이미지에는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18년 아시안게임의 주최국이었는데요 이때 마스코트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마스코트의 새 동물, 즉 빈빈, 까까, 앗둥은 인도네시아의 서부, 중부, 동부를 각각 상징하는 동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징한 거죠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다양함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전면화하고 국가를 표현하는 이미지에는 이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과 항상 나란히 있는 것이 통합인데요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인도네시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국장 가루다, 판자실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장은 독수리 모양의 가루다가 발에 비네까, 뚱갈, 이까 라는 표어를 걸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가루다는 힌두교의 신 비순우가 타고 다닌 새이고 이 비네까, 뚱갈, 이까는 고대 자화어로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다 무슬림을 지닌 인도네시아가 힌도 문화의 상징을 국장에 담고 있다는 것은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이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는 그 동력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똘레란시라는 가치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관용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관용을 넘어서 포용 그리고 수용까지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한데요 인도네시아 사회 문화의 똘레란시라는 가치는 300여 종족들 간의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별, 종족, 종교, 계층에 상관없이 개개인이 지닌 능력과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똘레란시라는 가치는 인도네시아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인도네시아가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똘레란시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다 무슬림 국가이지만 이슬람이 국교가 아니다 라는 점인데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교 신자로 이슬람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반드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카톨릭,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교 총 6개의 종교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공휴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대 종교와 관련된 휴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과 포용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무슬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연휴는 르바란입니다 르바란은 라마단 즉 무슬림의 30일간의 금식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르바란 공식 휴일 이틀 전후로 연계 휴가를 설정해서 그 한 주간을 다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사기업체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인데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경제발전의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죠 따라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적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근 주목이 되었던 부분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의 타결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통용어, 즉 링구와 프랑카 역할을 해왔던 멀라유어를 국어, 바하사 인도네시아로 채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훨씬 이전부터 민족통합어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는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통합과 결속을 이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국어에 대해서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지아, 브루네이, 싱가포르의 국어 및 공용어로 쓰이는 말레이아와 방언적 차이를 지닌 동일한 언어 즉, 일부 어휘만 다를 뿐 기본 문법 체계가 동일한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원래 아랍 문자의 변종 문자인 자위 문자를 사용했는데 네덜란드 식민기를 거치며 라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배울 때는 문자부터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모음은 대체로 철자상 음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도 비교적 빨리 음과를 익히는데요 물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도네시아 단어 몇 개를 발음할 때 감을 잡으셨겠지만 인도네시아어는 우리말의 격음, 크트프 등에 해당하는 음소가 없고 이를 모두 경음, 크트프 등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순을 보면 사야, 나는, 막간, 먹는다, 나시, 밥을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순으로 영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위에 이 막간, 먹다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변함없이 막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인칭 대명사에 격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1인칭 대명사는 I, my, me, mine 이렇게 격변화를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인칭 대명사는 격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 격이 결정되는데요 이처럼 어순에 따라 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순을 익히는 일입니다 어순과 관계돼서 또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어는 후위수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즉, 한국어와는 다르게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뒤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름에 해당하는 남아를 먼저 쓰고 그 뒤에 1인칭 대명사 4야를 쓰죠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가 없다 또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가 없다 등의 점에서 학습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어는 진입 장벽이 낮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어 학습이 그러하듯이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장벽이 나타나는데요 높은 장벽 중에 하나가 접사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접사의 다양한 활용이 특징인데 사실 이 접사의 활용과 기능을 익히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외국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도네시아 인삿말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인삿말은 영어처럼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나면 슬라마빠기 라고 인사하고요 점심 무렵에는 슬라마시앙, 오후에는 슬라마소레 그리고 저녁에는 슬라마 말람 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인삿말 뒤에는 바로 안부를 묻는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아빠가 말 라고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안부를 묻는 인사에는 대체로 잘 지냈다 라는 의미로 마이크 바이크 사자 라고 답하죠 감사의 인사는 뜨리마카시 라고 하고요 반면에 사과의 말은 민다 마압 혹은 친한 사이에는 짧게 마압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가장 처음 접하는 인삿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슬라마다 땅 즉 환영의 인삿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에는 다시 만나요 라는 의미를 가진 삼빠이준빠라기 라고 인사하며 헤어집니다 이상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뜨리마카시 감사합니다